경기 북부에 있는 대진대는 2년 전 열악한 지역 의료 교육 현실을 바꾸겠다며 의대 신설 구상을 대대적으로 밝혔습니다.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까지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대외 유치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. 갈태훈 기자입니다. 2년 전 의대 유치에 다시 나섰던 대진대. 의사단체 반대를 지역과 연계해 극복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. 틈틈이 경과 보고회까지 열며 자체 구상을 수립해 나갔습니다. 저희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가 군부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군 의료체계 확립 및 개선을 위해서 여러 단체나 또 여러 대학들과 경쟁을 하고자 합니다. 하지만 그간의 노력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키를 쥔 교육부는 정작 대진대에서 의대를 추진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. 교육부가 지난해 연말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. 의대 신증서를 원하는 전국 각 대학 명단에 대진대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. 대진대 측은 오류에 의한 단순 누락일 뿐 당초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교육부 측 설명은 다릅니다. 그러는 동안 경쟁 대학들은 특별 법안까지 내세워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. 총력전을 펴도 장담할 수 없는 의대 신설. 지금부터라도 대외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. 그럼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